옛날이란 지나고 보면 코미디가 되는 수도 있죠. 6.25 동남의 그때,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유행의 물결은 넘나들어. 아유, 예이야. 저 상고 머리라고 가는 산엔, 아이고, 막지께라. 아, 어때 치마를 입었냐? 아이, 할머니들. 저거는 해프번 스타일. 어? 무슨 스타일우? 해프번 스타일의 쇼카트예요. 요즘 젊은 아가씨들한테 유행하는 머리 모양이라고요. 아이고, 오래 살리니까 백골을 다 보는구나. 이 동남 중에 코리아에 엉뚱하게 만보의 선풍이 불어닥쳤으니. 만보 바지, 만보 잠바, 만보 머리, 만보 가방. 너도 나도 만보. 코리안 만보. 헤이, 만보. 하아, 비싼 구랑대에 추정하고. 하아, 비싼 구랑대에 추정하고. 개포장 맏거리에 추정하거나. 건물이 백발델인 다같은 사랑. 무엇이 달라 돈 하나만 고져도 그것뿐이나 너도 맘보 나도 맘보 코리안 맘보 다 비싼 양식으로 배부르거나 보리다 짠기 쪽에 배부르거나 노역탕에 옷을 벗긴 다같은 친구 무엇이 달라 돈 하나만 고져도 그것뿐이다 너도 맘보 나도 맘보 코리안 맘보 배부르다 짠기 쪽에 배부르다 노동 transmiment 고무신에 춤을 추거나 연구차에 타고 가긴 다같은 친구 무엇이 달라 돈 하나만 고져도 그것뿐이다 너도 맘보 나도 맘보 코리아 맘보